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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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보면 바닥이 사실 우린 바닥 위에서 잔는거야 바닥 위에서 잔거야 여기 갯벌이 있잖아 아... 갯벌이야? 갯벌을 섬으로 인공섬이잖아 아... 잠시만요 모르는게 우리가 감동이 있는데 왜 출발 그니까 네 파란데 어디서 만나기로 하셨어요? 리알토리퍼 아... 밤새 비가 왔나보다 그치? 네 아침까지 왔었어요 아까 창문 열고 있었잖아 비오는거 보고 있었는데 네 네 잘 잤니? 어제 정일에? 어제요? 네 잘 샀어요 바로 잠들었던거 같아요 나도 어디 기재를 했는데 바로 고고싶은데 맞지? 나는 누우면 잔다 하면서 발을 하니까 스위치까지도 있어 신기하지? 뒤척이는것도 없다 까르네발레떼 까르네발레떼 내가 바로 저기서 이까지 오는데 네 20분 걸렸어 저 바로 여기 계단에서 아 진짜요? 와 정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갈 수가 없다 여기 딱 꽉 막혔잖아 여기 이렇게 이렇게 막혀있으니까 원래는 진짜 사람 많은 곳인데 뭐 사람 많은 기간인데 그렇지 가르네발레떼 잘 안오지 여기 아 놀라하잖아 일단 오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오 쌤 안녕하세요 잘 먹었어요? 아 네 그거 쇼페로라서 근데 그게 좀 나중에 풀일수도 있고 한번 보죠 뭐 우리 원래 그 수강스포스 그게 우리 저게 많이 네 지금 그러면 한번 볼까요? 네 네 네 네 네 저기가 이제 태오도라 네 저기가 산마르타 두 명이 이렇게 이렇게 있는 거니까 이쪽을 지키는 거 속에서 여기 여기 그는 방코딜 쥐로 방코딜 쥐로 왜 방코딜 쥐로냐 제가 옛날에는 현금으로 물물교환하는 음식이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는 차용증만 현금이 없이도 거래가 가능했거든요 지금 은행하고 똑같은거예요 신용맞게 내가 맞게만 놓아요 네 그래서 지로용지 그게 이태리말이잖아요 네 한국말인 거 알잖아 사람들이 지로용지가 한국말인 이태리말이잖아 여기서 나오거든요 아 아 그래서 한국분들이 지로 이렇게 하면 종이 짓자예요 막 들으신다고 아 찾으면 없어 아 구글에 나오면 지로 이태리말이라고 아 아 아 이거 너무 맛있어 이거 아 끝났다 끝났다 여기 여기 여섯시가 보통 akhir Đ bye 이리 ㅋㅋㅋ 이거? 아니 이거 아니 잘못있는 날씨가 좋었습니다 둘이 만나는데 날씨가 좋은 건 처음 nga 아 그러네요 오늘 주제는 만나 서바니 말고 만나서 날씨 좋은 게 참인 거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댓글이 전혀 왔을 때 보이지가 않아서 댓글 때문에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너무 죄송하고요 화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겠습니다 댓글창이 아예 안 나와요? 이런 경우가 있어요? 우리도 저번에 한 번 그랬어요 예 프리즘하고 애플하고 안 친한가봐 아 그럴 수 있겠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구요 아 그렇구나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조미씨 이렇게 이렇게 펴는 거 어떻게 저도 이런 말 안 켜셨죠 이거 누르면 켜지그래서 올려? 아 다행이죠 너 왜 이러니 오늘 너 왜 이러니 어 갑자기 갑자기 못 끌어 비키는데 하하하하 네 거꾸로 보일까요?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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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베네치아입니다 드리 제발 제발 한번 봐주세요 댓글이 올라오길 바라면서 만약에 여기 이제 댓글이 안 나오면 이거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은데 댓글이 안 나오네요 네 댓글이 안 나오네요 댓글이 안 나오네요 네 댓글이 오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거 보면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어 이거 왜 안 되는지 모르겠네 어 이거 왜 안 되는지 모르겠네 이건 진짜 아무 문제가 없었잖아 그죠 아마 어플이 또 한번 업데이트가 됐던가 아니면은 업데이트 한번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좀 사봐주세요 세상에 뽈뽀 어 뽈뽀하고 그다음에 저기 들어왔니? 채팅 올라와요? 아니 아무도 들어온 것도 없고 이렇게 된다 네 일단 끓게 안 되는 거니까 일단 끓게 안 되는 거니까 아직도 안 돼요? 네 왜 안 되지? 아 왜 안 되지? 아 그렇다고요? 왜 충전도 안 되고 있었지? 안 되고 있었어요? 응 지금 몇 프로 있어요? 아 20% 이렇게 못 보고 한 적 없죠 잘 잘 보고 안 했는데 이렇게 못 보고 한 적 없죠 잘 잘 보고 안 했는데 네 응 충전 안 돼 안 된다고요? 어 어제 충전하고 주문했잖아요 핸드폰을 같이 한번 안 받았다고요 핸드폰 지금 몇 번 끄 내가 충전해서 왔거든요 네 어 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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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하석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네 네 어 얘는 또 안 돼 아 어떡하지 드라마틱하다 이거 드라마틱하다 이거 매번 이건 생각도 못 하고 있었는데 어쩔 수 없다 이게 문제인가? 이거 피렌체에서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생각하기엔 자석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자석 어 좀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네 어 천천히 한번 해보죠 40분은 어디 가셨습니까? 자 이제 앉아서 먹거리를 소개해드렸으니까 배가 든든하니까요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진짜 아 이거 막 한 번씩 넘어질 때마다 우와 멘붕이 터지는데 그러니까 저도 너무 멘붕이 터져가지고 얘가 생각보다 그렇게 안 쎄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께 이게 이게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한번 끓여보기 그러니까 와 미쳐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근데 먹으니까 일단 먹고 나니까 신경이 엄청 생기네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먼저 볼게요 아 아 아 이거 오늘 계속 안 나오려나 봐 그게 그기 그기 어떻게 안 아 아 아 어렵다 진짜 어렵다 아 이렇게 어렵나 나는 다시 한번 해볼게 다시 한번 해볼게 아 아 아 왠지 탈 것 같은데 왠지 탈 것 같은데 왠지 탈 것 같은데 그래야 여기 나오면 대박이겠네 안 나오네 와 화장실도 가고 싶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일단은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잘 안되네 딱 안되죠 네 그냥 한번 해볼게 네 네 자 자 우리는 일단 네 타러 갑니다 근데 마이크 될 것 같은데 마이크만 해보면 안 돼요? 해봐도 돼요? 네 마이크 그 있니? 마이크 그 선 어? 나 티켓 안갖고 온 것 같은데 어? 나 안갖고 왔네 아 나 안갖고 왔네 티켓 안갖고 왔네 티켓 안갖고 왔네 하하하하하 우리 몇 번이죠 저기? 저기 저기가 아 사 4.2번 4.2번 타고 갈까 너 가서 여기 바비가 다루잖아 티켓 갖고 와야지 4.2번 뭐라고요? 이게 찾기 엄청 어려울 거예요 어려워요? 네 보고 오신 보고 가는게 너 만약에 왔는데 없으면 우리 간다 아 자 자 이제 가보겠습니다 동민이가 늦으면 아마 그 수영해서 올수록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야 동민입니다 이스 이스 베네치 동민씨 될 것 같아요 동민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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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톡으로 어 이거 타고 오라고 잘 알겠습니다 동민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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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ót 동민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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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잊어버리면 너는 그를 다닙계네 네 아니면 수영하지 ㅠㅠ 잃었던 말들 함께여서 고마워 수고했어 오늘도 많이 힘들었지만 아파했던 기억들 모두 흘려버리고 모든 순간에 내게 말해 수고했어 오늘도 정말